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이 여러저런 세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호정 의원 같은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과정에 상처를 좀 받았을 거고. 이번에 비례 명단을 보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준석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이죠. 그 2번을 받은 천아람 후보만 해도요. 3월 8일까지만 해도 전남 순천 갑에 그대로 출마를 한다고 출마 기자회견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례 2번을 받았거든요. 공관위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으니까 이제 가신 거죠. 대구로. 위원장 유력 김종인 안 한다. 이렇게 기사화놨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로 가셨어요. 안 하세요? 네 안 하십니다. 선대위원장 누가 하세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앞번호 1, 2번. 오늘 저희가 선대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했고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는 저희 비례대표 1, 2번 공천받은 후보들 이주영 천아람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상임 부문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정책이나 아니면 또 유세 지원을 해주실 그런 계획입니다. 본인께서 그 역할을 자창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른바 전권을 갖는 선대위원장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닌데요? 집에 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김종인 공관위원장 공관위 환정 끝나서 대구로 가셨어요. 대구로 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이래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 여기 천아람 변호사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활동이 끝나서 상임고문. 이게 정치권의 상임고문이라는 자리가 여기 나오신 편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위치인 건지를. 윤기찬 변호사. 당연히 전권을 갖는 선대위원장일 수 있다. 그리고 윤석 대표도 그동안 말을 그런 맥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로 가셨다? 상임고문이다. 이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천이 될 거였고. 왜냐하면 정치 제 세력이 뭉친 거였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비례대표 전문정당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냈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많다고 아마 예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했지 않았을까. 막상 하고 나니까 다들 탈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인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서면서 수습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당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뒤로 물러선 걸로 보이고. 또한 이번 선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거나 현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것이 먹히는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또는 수습 차원에서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소영주 부대변인께 짧게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발발이 있자 선대위원장 안 한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나 안 해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개혁신당에서 더 이상 미래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뒤로 물러난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니겠습니까? 둘 다 다. 제가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포기한 것이지요. 포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김종인의 매직은 부릴 공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김용남 정책위원장께서는 댁에 가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고 개혁신당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개혁신당 유우종 후보, 개혁신당 후보 아닙니까? 경기 성당 분당갑. 그런데 22대 총선 후보 등록 포기한다. 오늘 등록 마감인데 안 한 거예요. 또 불만 표시라네요. 당으로부터 받은 것은 말글 외모 컨설팅. 경기도 성당 분당갑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들어가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좀 얘기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을 계속 흘려주시죠. 당으로 받은 것은 말글 외모 컨설팅. 약간 불만 표시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정치 실패했다. 본선 출마 이유 없다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안 했다고 밝힙니다. 중도 포기입니다. 제 고향은 경남 창원인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판교 쪽에...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이에요. 이거 간단해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이런 상황은.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바로 결정됐네요. 후보 등록을 안 한 것 같고요. 요정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여러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또 본인도 그런 관심과 논란을 자기 정치의 동력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게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3지대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으나 개혁신당과의 결합이 원활치는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당원들 사이에서 요정 의원이 갖고 있는 젠더에 관한 이의식이라든지 페미니즘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공격하거나 문제 삼는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이 여러 저런 세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호정 의원 같은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본인로서는 상당히 그 과정에 상처를 좀 받았을 거고 양당 정치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퇴행적인 모습을 넘어서고자 3지대 정치를 시작을 했으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선비대의 모습 또한 그런 양당 정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실망감이 일정에는 배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다가 지지율이 높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를 완주할 텐데 지지율도 현재로서는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선거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등록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후보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요. 유호정 의원인데 진짜 개혁신당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화학적 결합도 안 됐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개혁신당에서는 양양자 원내대표도 사실은 거취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즉각 저는 취소했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말려서 그건 취소했다 그러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출마도 안 하고 후보도 안 하고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번에 비례 명단을 보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준석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이죠. 2번을 받은 천아람 후보만 해도요. 3월 8일까지만 해도 전남 순천 갑에 그대로 출마를 한다고 출마 기자회견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례 2번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6번의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보궐선거 사퇴 시간을 넘겨서 경기도의원 사퇴를 가지고 1년 넘게 공석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분들을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지금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당내에서는 양양재 의원이나 류호정 전 의원이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뒤에 가서는 개혁신당이 사실상 와해되는 수순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개혁신당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네요.